김천에 있는 대린배관에 와서 유공관과 구직부를 장만하여 차에 합격을 했습니다. 오늘 날씨도 추운데 제 3농장에 유공관을 묶기 위하여 유공관과 구직부를 유명했습니다. 일단은 어느정도 일 준비는 했고 비닐을 꼽아내기 위해서 쭉 키워놨습니다. 그 일 다시 유공관을 묶을 것이고 비닐을 꼽아낼 것입니다. 이렇게 유공관을 묶기 위하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아로니아 심었을때도 유공관을 묶으려고 생각은 했습니다만 그때는 시간이 어렵지 않아서 썼는데 뒷부분을 타보니까 물이 많이 들어왔습니다. 그래서 이 쪽으로 이렇게 파고 이렇게 골라서 뒷부분에다가 이 공간을 묶도록 할 계획입니다. 그 파보니까 땅속이 너무나 지름입니다. 원래 땅속에 물이 있을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굉장히 많이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냥 고기보다 넓게 탔고 여러 높낮이를 조절을 해서 다시 건너고 이 공간을 해서 설치할 때입니다. 이 공간을 설치하기 위해서 이 땅을 타고 있습니다. 이렇게 설치하기sels 이렇게 chip 이렇게 이 공간을 놓고 two Father 이렇게 다 덮었습니다. 일단은 덮어놓고 다시 또 치워놓고 가겠습니다. 아기 이제 여기 보겠습니다. 여기 보겠습니다. 여기 보겠습니다. icky 옆에서 마지어 전통 마지어 향해 마지어 멜미 마지어 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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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